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교통공사와 양주시민축구단의 1라운드 경기 중계를 맡은 이태군이고요 경기에 앞서 양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부산교통공사 박청요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이승민, 인석환, 박태홍, 정현식, 신영준, 김소홍, 이민우, 한건용 선수가 선발출 골키퍼 송영민, 이태민, 김석진, 유연승, 황은석, 정준하, 신재훈, 문슬범, 한의혁, 윤도화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한의혁을 비롯한 양주, 몸을 데피고 웜업을 하면서 많이 적응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정말 아프잖아요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겨울입니다 선수들 모두 가운데 모여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시미술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 양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일단 전반전은 원정팀의 선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역시나 작년에 보여줬던 스터도 과연 이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깊게 넣었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먼저 클리어링 지금 상당히 날카롭게 갔네요 지금 김석진 선수가 어렵게 걷어내긴 해서 접어넣고 올려줍니다 수비 헤더 슈팅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권태환 선파 이걸 막아냈습니다 권태환 권태환 나쁜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합니다 붙여줍니다 지금은 차징이 선언되긴 했지만 코너킥 궤도가 꽤나 위협적입니다 왼쪽 측면 과감합니다 굴절된 공 일단 수비가 걷어냈고요 압박 다 냈습니다 신재훈 빼줬고요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치고 달려갑니다 유현승 어렵게 올려줬지만 덕총에 건드렸고요 다시 세컨볼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유현승 선수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 이번 시즌 영입생이죠 김포에서 왔습니다 가볍게 뛰어졌고 수비 헤더 정면에 슈팅기회 멀리서 때립니다 박청여 선박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자신있었습니다 인팩트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돌파의 회복인데요 지금은 협력 수비에 막혔어요 부산교통공사의 선수들 지금은 기회인데요 지금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민우 선수 헤딩까지 시도를 했네요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웬더 신흥정 먼저 없어나가네 부산교통공사 신영준 절묘한 프리킥이네요 정말 예술에 가까운 슈팅이 나왔고요 선제골 뽑아내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신영준 선수 계속해서 왼발 세트피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본인이 존재감 확실하게 어필합니다 1대0으로 앞서당하는 부산교통공사 확실히 리드를 잡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여유가 좀 더 느껴지고요 지금도 뚫어냅니다 이민우의 연결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왼발 고우 와 지금도 거의 들어갔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전반전은 이제 정규식 1분가량 남아있고요 부산이 한 번 더 기회를 맞이합니다 야 이번에도 신영준 신영준 조준하고 쏩니다 오! 들어갔어요! 지금은 득점 인정이 됐죠 한건용이 넣었습니다 2대0이 됩니다 전방 막파 한 걸음 더 도망가는 부산교통공사 이렇게 된다면 부산교통공사 상당히 유리하게 됐죠 하트병뼈 한건용 한건용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양주 시민과의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양주 상대 두 골 양주 킬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된 셀레블레이션까지 또 팬들이 와주니까 저런게 가능하거든요 압박 좋아요 양주도 살려냈고요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오! 네! 지금 발이 깊었어요 굳이 필요한 태클은 아니었는데 경고가 나오죠 윤두화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1라운드 개막전 함께하고 계신데요 부산교통공사와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에는 부산교통공사가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준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한건용 선수의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자 김소홍 선수도 오늘 많이 뛰었고요 네 네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후반전 선축은 부산이 가져가고 있고요 뭔가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집중할 수 밖에 없죠 잘 띄워줬습니다 먼쪽이고요 그대로 슛 오우 오우 지금 가까이서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주 탓할 수도 없어요 네 자 이번에도 먼쪽을 봤습니다 헤더 그러나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지금 맞추긴 했지만 인석 여기서 공을 탈취했을 때 양주가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 지금 좋아요 살짝 빼줬는데요 1대1 아 하지만 지금은 박태훈 선수가 어깨를 먼저 넣었습니다 네 아 윤병우 선수가 또 교체 투입돼서 간만에 오우 야 지금 멋진 태클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역습기회 이민우 빠르게 가야죠 빠르게 가야죠 오른쪽 오른쪽 이민우 비어있습니다 신영준 신영준 아 지금은 주발에 안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양주의 태클도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신영준 측면에서도 지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다소 답답한 공격 전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 지금은 좋아요 박스 안쪽 진입됐구요 슈팅기회에 막혔습니다 어 지금 과감하게 때려봤던 한의역입니다 이야 하지만 박태홍의 수비도 좋았네요 네 베이크를 장착하다 보니까 이 바람소리 하나하나 다 들어오거든요 네 이야 지금 정말 어우 지금도 봐요 오우 어 좋아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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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넣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승민에게 귀중한 골을 선물했습니다 네 자 이승민의 클리어링 자 지금 빠져나오나요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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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 이야 지금도 윤병호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네 공교하게 잘 만들어야 할텐데요 네 유현승 바깥쪽 봤습니다 오 자 떨어졌는데요 오 이번에도 굴절 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다 됐어요 헛스플레이 아 투즈 좋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구요 임창석 살려냈습니다 자 왼쪽에서 네 윤병호의 연결 자 이종욱 자 윤병호가 따라가 봅니다만 어우 부산도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주어진 시간은 모두 흘러갔구요 네 이렇게 경기 종료 휴실을 울립니다 2022 K3리그 1라운드 개막전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양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대1 진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대0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전반전을 상당히 잘 맞춰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었는데 네 이종욱 선수의 깜짝 발리슛이 나오면서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반전에는 부산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후반 초반만 하더라도 부산이 여유있게 지켜내는 듯 했습니다만 지포지 아멘